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와 6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축복과 긍정의 외침으로 새 땅을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신념기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따라합시다.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이 하늘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 되기를 주의하며 주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심산이 아닌 산에서 아이고 금년은 어떻게 할까 힘들구나 소망이 없어 이것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무슨 산이에요? 에발산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두 산이 있어요. 에발산에서는 희망이 절망하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치료에 빠지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그 에발산에는 축복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는 뭘 성경해? 저주를 선포하라. 선포는 선포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강증을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집사람이 없었으면 참 좋을 건데.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 왜 저렇게 못생겼을까?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런데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진짜 더 못생이에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쁘다. 이쁘다. 참 좋다. 모든 지구촌에 여자들이 많지만 우리 집사람보다 이쁜 자는 한 작은 사람도 없다. 이런 것을 자꾸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주실 수는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야. 그래서 김수은 장모님, 김민자 군사님이 어때요? 저렇게 말씀하면 주저치 않고 나오는 것이 본심이야. 김장인 장모님. 내 하지 말고 외치라고 말이에요. 뭐를 뭐 내세요? 이렇게 외쳐야 돼요. 이렇게 외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외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입구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슨 성 있으세요? 여리고성.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여리고성을 장애물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꼭 갖습니다. 장애물을 치워버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신의 아름다운 땅 적과 그는 이 축복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정면 입구였다가 여리고성이 있는 그 입구로 인도했을까요? 여리고성은 어떤 성인 줄 아세요? 오늘날 전차가 두 대가 왕복할 수 있는 성격이 부격했습니다. 천년의 고도의 도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내가 약속한 이 땅 이미 축복의 땅인데 이 축복의 땅을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시험하신 곳이었습니다. 믿음을 시험하셨다. 유혹의 장소가 아니라 유혹의 장소가 아니라 테스팅, 테스팅,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믿는 성도를 시험하시고 과연 이 백성이 내가 준 이 축복의 땅을 이 실존을 누릴 수가 있는가 시험하신 겁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 그 시점에 그게 뭐요? 외쳐라. 여러분 이제 가정을 합니다. 첫 번 한 바퀴 돌면서 외치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자는 외치는 자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자는 침묵하는 자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자는 아니오시다라고 외치는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속 돌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은혜가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세워져간 것이 교회입니다.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이 거룩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나파를 일곱 바퀴 돌째 불 때 그 소리를 듣는 동시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여호수하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며 외쳐라. 여호하께서 너희에게 위성을 주셨느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성경에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는 것은 묵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입술에 찬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는 세상이 듣도록 이웃이 듣도록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축복받으며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축복받으며 축복하면서 살 것입니다. 금년에 나는 석당에서 살 것입니다. 적받고 있는 땅이 나의 땅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쑥스러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과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처음은 쑥스러웠지만 쑥스러울 때 그 쑥스러움을 이기고 훈련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면 따라합시다. 눈을 감고 하면 돼요. 아멘도 뜨고 하면 누가 나를 볼까. 그러니까 눈을 감고 외칠 때도 눈을 감고 미치우십니다. 자 금년 안에 셋 땅. 첫째 이제 앞으로 불시에 이렇게 나오면 좀 바라하세요. 첫째 둘째 셋째 여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도 하지만 여화가 나와 함께 하시니라. 자 이 정도는 암속을 해야 돼요. 자 첫째 시작 둘째 셋째 자 옆에 분에게 큰 소리로 외칩시다. 시작 자 정진범 장모님이 입술을 안 밀고 계세요. 자 정장모님 스탠드 정장모님 일어나세요. 우리 정장모님 박목사 말씀 잘 들어요. 자 첫째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라와 함께 하시니라. 첫째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라. 첫째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라. 첫째 첫째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아주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있는 믿음대로 백령이 compartir를 바랍니다. 믿음은 입술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입술에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입술에 열매는 이웃이 듣도록 시인하고 인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에 열매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건강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건강해야 입술로 나와요 마음에서 믿지 않으면 입술로 절대로 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술에 열매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마음의 확신이 있구나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봉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간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봉사가 어떻게 해요?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체가 강간 영혼이 강간이 나는 이 말은 제가 말씀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주님을 잘 믿으면 입술에 열매를 맺습니다 선포함에 살아요 그래서 금년에 삼성께서 성도들의 입술에는 절망을 노래하는 소리를 아예 제거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인지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에반산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 못합니다 그래서 늘 깨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언어를 점검할 줄 아는 입술의 열매를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에반산에서 선포가 되어진 외침의 소리를 듣고 거부방을 일으킬 수 있는 신뢰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기꼬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의 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항상 축복과 긍정을 외치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삼성교회의 공동체의 삶과 목표가 금년에 있으며 은혜와 진리 안에 세워가는 공동체 은혜와 진리 안에 세워가는 교회 말씀을 세우라고 은혜가 있는 교제생활 나눔 있는 생활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의 성도들 금년에 나눠주며 삽시다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은 건 이 얘기 중에 자기가 작년에 제작년에 기도함에 봉헌할 때 2012년 안에 넣을 때 하나님 2013년 안에는 절대로 남에게 꾸는 삶을 일부러도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올렸대요 그런데 2014년 한 해를 지나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살았대요 하느님은 너무 멋있잖아요 하느님은 너무 멋있어요 저는 매년 연말이면 우리 삼성교회의 성도들과 단이민 신웅교 목사와의 삶을 영적인 교감을 나눠봅니다 이민 생활이 다 고달프고 힘들어도 신웅교 목사도 많이 고달팠습니다 초창기에 1982년도에 미국에 건너갔어요 삼성교회를 승리하는 금년 30년째입니다 82년도에 이사와서 한국에서 가신 81원 이불과 7월에 도착한 한 살 세 살 백이 그리고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클레어몬트 마블랜드 지역에 찾아간 곳이 그냥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방은 하나 얻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돈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 살 백이 세 살 백이 우리 에스도와 승리가 우러댑니다 저는 종종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정하지만 부모의 피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유를 달라고 우러대는 이 아이들 앞에 울음을 끝뜨리기 위해서 우유병에 수도구를 담아서 왔습니다 토해냈어요 많이 울었어요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런데 지금도 이뤄버리지 않는 푸틸 베프티스 철치 핸드릭 목사님 영원히 그분을 잊지를 못할 거예요 그분의 사모님이 한 달에 한 사모님이 앵코브 아메리카에서 일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우리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매니저에게 이 아파트에서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전기가 자주 끊기고 월세를 잘못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우리 집에 데려왔을 때 보니까 외골에다가 원결론짜리 우유들 잘 심고 우리 집으로 온 겁니다 한 살 세 살 이들에게 어른들이 먹는 우유를 주니 불컥 불컥 너무너무 해피하고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쁘세요 저는 미국의 시어틀로 노스웨스 비행기를 82년도에 올 때 81년도에 유학비자를 받았어요 대안의 수요 장례의 합동체육 총신대 대학원 양지 캠퍼에서 300명의 학생 중에 제가 1호로 유학비자를 받았습니다 1년 1학년을 다니면서 유학비자를 받고 마지막 한 학기를 마치고 비자를 81년도에 마치고 올 때 노스웨스 비행기를 타고 건너올 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어렸을 때도 남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전도사 생활할 때도 내가 남들에게 주며 살았습니다 집사람이 피아노 레슨을 하고 결혼해서 주며 살았습니다 내가 동생 육단이라서도 주며 사는 자가 되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건너왔어요 누구에 건너와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가정이 우리 가정이 어려웁니까 캘리포니아 베르티스 유니버시티 그 사람들이 컨베이션에서 남친밀교 목사들이 너희 말이야 우리 교단에 들어오면 한 달에 1800불씩 교단에서 남친밀교에서 그때 한국에서 목사님들 다 생활교육을 하고 교단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나는 장무병 목사가 대화해서는 은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반드시 자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목회자로 정국 간 그날까지 나는 무소유로 살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30년 동안 30년 동안 무소입니다 잠시 90년도에 집을 누가 로네아의 내 이름으로 사세요 2년 만에 팔아서 교회에 다 바쳐버렸어요 지금도 무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PC위에서의 장무교에서도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 많은 학교를 다 어떻게 했을까요 두 살배기 네 살배기 데리고 다니면서 게스테이션 캐시박스 안에 밤이 맞도록 밤이 12시 또 이 두 명을 거기서 의자에 재우고 두 개샵나는 공부를 하고 지금은 풀서비스가 없어요 풀서비스 학회에서 해주고 내게 평생 잊지 못할 우리 사는 장무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박종길 장무 사병님을 마치고 아침에 가서 장무님 게스테이션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나면 20불도 더 주고 사줄 안 됩니다 No 게스테이션에 일을 하다면 반드시 밤 12시에 인수인결을 하면 셔터가 나요 게스테이션에서는 셔터 나는 것이 거의 다만 삽니다 5불도 나고 7불도 나고 다시 그런데 한 번도 나는 셔터 났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대로 다 채워버렸어요 그 장무님을 아니 셔터 전문사님 안 나는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두 가지 약속 나누며 살고 내가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호주머니의 돈이 마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공급해 주는지 나는 그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세요 공급해 주세요 소유한 것 없어도 지금 저는 호주머니의 말이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3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많이 나눠줬습니다 많이 나눠줬어요 세계의 성도들의 성도들의 성도들께서 많이 나눠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재정부여 수고했던 우리 배인수장님 개인 칸증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비구비 보내서 교회에 재정을 채우시고 채우고 싶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장려님이 체험하셨습니다 그렇죠 장려님 정말 체험하셨습니다 놀라워요 전혀 알지 못하는 시카코의 할머니와 호주부를 보내 오기도 하고 지금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다가 오만불을 헌금하고 아는 사람이지만 헌금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평생도록 만호에 대한 법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는 평생도록 무소유로 살고 있지만 그렇게 살 거예요 앞으로 내게 평생 기거하다가 청과를 따른 집에 하나 줬다면 내 이름으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평생도록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법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25년 동안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해요 그런데 자녀들의 삶에도 위기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죽겠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재미있는 카톡을 보내왔는데 이것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학기가 무슨 학기인지 아세요? 학사 그 다음 뭐예요? 석사 그 다음 뭐예요? 박사 그런데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기가 있대요 그게 밥사 학기래요 밥사 학기 요즘 이게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이 까칠해가지고 사람들이 밥을 안 살려고 그런대요 성도들이 좀 만나면 이렇게 밥도 사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긴 밥을 안 산대요 그래서 내가 먼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있는 것을 박사 학기보다 높은 뭐예요? 밥사 학기래요 밥사 학기 금년에 박사보다 높은 밥사 학기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밥사 학기보다 더 높은 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학이래요 감사학이 그런데 감사 학기보다 더 높은 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봉사 학기래요 나눔의 생활 주문자 따라합시다 주문자가 보겠느냐 이걸 딱 갖고 살아야 돼요 주문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문자의 삶의 사람은 하나님이 스폰서가 돼주세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 다음에요 공자 또 이상하네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보다 더 크고 훌륭한 스승이 있습니다 자자로 공자 맹자 다 가잖아요 그 스승이 뭐냐면 우자 스승이래요 무슨 스승이에요? 우자 그게 실제로 성경적이에요 대살로니까 전소 5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은 항상 모여 기뻐하라 우자 웃음이 우리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우자 금년에 웃으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성장로교회 신원교 목사님께서 축복과 긍정의 외침으로 새 땅을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690-9800 삼성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교계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교계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교계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의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명의 이놈.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의 연혁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개 단체와 교회의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탄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탄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탄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부터 이 시간에는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멀리서 피하고 안 만나고 싶어하는 신앙 바로 이것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피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 죄가 사암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누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가 깨어진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자아가 깨어진 올바른 신앙에 무엇을 갖게 된다고요? 태도. 태도. 사회학자인 카운 매닝거 박사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냐 내가 가진 물질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사실보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책이나 영화 같은 데를 보아도요 스승이 제자에게 아주 중요한 기술을 가르친다고 할 때 그냥 가르치는 경우는 없지요. 스승은 제자에게 먼저 청소를 시키거나 밥이나 설거지를 시키거나 뭐 호들의 일 같은 걸 시킵니다. 그것은 인생의 기본기인 태도를 먼저 갖추어야 이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기술을 습득한 후에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태도는 중요한 베이직입니다. 과거에 번성했던 기독교가 오늘날 이 땅에서 점점 쇠퇴하는 이유도 바로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성경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학문적으로만 대하고 교회를 사람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곳이냐 우습게 여기는 태도가 지금 이 땅에는 만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교회에 와서 이루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소금을 뿌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뻣뻣한 게 확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절인다고 그러죠? 확 죽어야 되죠. 그래야 기가 막힌 김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님이 이 모진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깨어진 자아가 되어야 그래야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곳이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을 따라 행동함으로 교회를 회방하고 포행하고 핍박까지 했던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어지고 나서 이제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잘하는 갈라저지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와 올되어 한성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태도가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만나니까 십자가를 만나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러고 나니까 그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믿음의 태도가 나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태도가 나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 태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앙 태도는 성령의 충만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4등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의 십자가의 복음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좀 부연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요 기독교를 저해한 세상의 종교들은 명확합니다 클리어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도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 또는 이단 종교 그런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주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불교는 팔정도와 같이 근본 진리에 대한 설명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은요 억겁이라고 그러죠 시간의 무한대로 끌어버려서 아예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에 꼭 부합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불교 수행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요 이성적으로 클리어한 것 명확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동정녀 탄생 여러분 처녀가 잉퇴해서 애를 낳았대요 그것도 성령으로 잉퇴했대요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세 모이면서 동그라미인 것 이 말이 돼요 세 분인데 하나래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 수준의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받은 아브라함 그는 잘 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하는데 갈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그 땅은 어떤 것이고 누가 사는지 그 땅이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흉년의 땅이었는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성경의 진리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개시는 클리어하지는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생생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Not clear, but vivid 생생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 가슴 속에서 생생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길을 보십시오 불길이 막 타오르는 거 이거 사실 설명하려면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이 불길을 느끼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뭐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길은 아직은 없지만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생생하게 불길처럼 타오르는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너스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이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몇 대 조상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2000년 전 저 팔레스타인 그 시골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죄인의 형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생생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감동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명확하진 않지만 생생하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됨을 깨닫고 회의기하여 성령의 성문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십자가가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신앙은 하나님의 새 역사들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새 역사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는 신앙은 문제를 상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문학심리학자로 알려진 김정은 교수가 쓴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은 자기 이야기가 풍성할 때 불안하지 않고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문제는 불안한 한국 남자들의 문제이고 한국 남자들이 불안한 이유는 자기 존재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이며 한국 남자들이 자기 존재 확인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이야기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이야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정치인들 욕하는 이야기 그리고 남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뿐이라고 하죠 인간은요 자기 확인, 자기 존재감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본능적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확실한 적을 만들어서 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뿜어내므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치권에서 세상 신문 뉴스에서 보면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대통령을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나라가 썩었다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사실은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이야기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사람, 형에게 배반을 받았습니다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분노와 비판이 올라와서 세상 썩었다고 말하고 저 나쁜 사람들은 혼을 내줘야 된다고 말하고 분노하거나 비판함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왕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라가 썩었다고 말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많은 시편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라고 말하며 다윗을 만성천자와 같이 위대한 인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새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것이죠 문제와 대적을 상대하면서 분노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해결책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로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도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가난과 저주의 문제도 가정과 인생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이미 생활의 문제도 모든 영적인 문제도 다 포함되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와 함께하는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빼놓고는 100% 완전하고 순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문제는 항상 있다는 것이고 원수마귀는 아직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원 13장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좋은 밭에 알국을 심었는데 밤에 원수마귀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이런 역사 태클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악한 역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상대하여 뽑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마태원 1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제자들은 어때요? 아 이 가라지를 심어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요 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에 자꾸 악에 대해서는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문제를 상대하고 악을 상대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너는 그냥 가만 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와 죄와 모든 것들을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대하여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세상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 없을 만큼 온통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문제 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악한 자들을 상대하거나 문제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 방주를 만들어 인류의 새롭게 번성하는 새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도 한번 보십시오 노아라는 사람에게도 단점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노아는 포도주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포도부터 심고 포도 따가지고 그것도 거나하게 마시고 거기다가 이 사람은 또 주사까지 있었어요 이놈의 주사는 또 옷을 아무데서나 훌렁훌렁 벗어던지는 주사네 거기다가 열받으니까 아들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아들 자기를 놀렸다고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약점과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런 약점과 단점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노아에게는 장점만을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스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단점과 약점을 하나님께서 상대하고 지적하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곱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야곱! 저는 제일 먼저 사기꾼 아니 얼마나 지독하길래 태어나면서부터 형 발뒤꿈치 먼저 나가는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와요 그래? 더군다나 팥죽 한 그릇에 아니 남자가 세상말로 쫀쫀하지 형 배고프다는데 그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요 더군다나 아버지와 형까지 속이고 축복을 빼앗아 쟁탈합니까? 이런 사람으로 얼른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스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대하였으며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점과 단점을 상대하지 않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장점 야곱은 축복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단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게 너의 약점과 단점은 십자가에서 덮여줬다 씻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씻겨졌다고 말하는데 안 씻겨졌다고 나는 이런 단점과 약점 속에 있다고 우리는 이런 단점이 있다고 이런 약점이 있다고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의 장점을 바라보고 전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믿음으로 전진해라 얘기하는데 나는 이게 약하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어쩌고 이러고 안 자고 계속해서 단점과 약점만을 고백하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단점을 고치고 약점을 고치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또는 일에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것이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회계형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에게 약점과 이 단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안에 감추어진 장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약점과 단점을 고치는 게 아니라 장점을 통하여 일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가 만들어지게 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가 이거 틀렸다 저거 잘못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괜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1부에 뵐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개척교회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바나바가 그 교회의 문제와 약점을 보고 열받았다든가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동의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에 지금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데 그걸 지적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보고 기뻐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더니 사도행자 13장 그 다음 다음 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같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약점과 단점을 붙잡고 늘어나는 게 그게 아니고 수많은 약점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괴이 가고 일하시는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 믿음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성도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바울의 치명적 약점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뽑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베푸셔서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내가 저 문제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떨리고 불안해요 도대체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도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것저것 문제가 있어서 도대체 갈 자신이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가면 그리고 그 일을 봉사하면 어떤 일이든지 주를 바라보고 행해보면 그러면 오히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보다 수천, 수만 배 더 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새 역사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 사람에게 맞는 제 십자가를 정해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치는 것은 고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승리와 멸류관이 있는 고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과 만족과 보람이 바로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단은 고난을 핑계 삼아서 우리들의 신앙에서 십자가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저 아니라고 재미있는 곳으로만 만들어서 사람들의 만족, 사람들의 쾌락을 쫓게 함으로 십자가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무력한 교회로 타락시켜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더 이상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치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사람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깨어지는 만큼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깨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새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14년에는 잃어버렸거나 또는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되찾아서 그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갈 나성순봉교회로 준비되는 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순봉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순봉교회는 1750 North Edmont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지역 913-4499 나성순봉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액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찬 헬를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수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헬를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213 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헬를드 미션 콰이어에서 옥인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옥인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 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 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찬 헬를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찬 헬를드 콰이어 단어는 40불, 비 단어는 50불이며 옥인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찬 헬를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헬를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살로니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쉬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간구의 기도를 항상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에 대한 다른 접근을 해야 할 겁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나 방법이 아닌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함, 동행함 이것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또 하나님과 대화하며 삶을 사랑하는 것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이 느껴지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의미원 TM 포밀러를 지급하는 효과적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산 헤를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심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만원의 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께 감사해 이 모든 축복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찬빛으로 인여해 주소서 새로운 여 내게 허락하소서 오 내게 허락하소서 원하의 주님을 단계 단계 아소서 심리의 사랑 되게 하소서 오 내게 오사 인도하소서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주 날 이끌어 날 이끌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